예 페이스투페이스 시즌10 그리고 라운드 13이고요 덴프시 대 스플래시 경기 진행되겠고 맵은 덴프시가 고른 아우터리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플래시 15배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덴프시의 임페리얼 가드 되겠습니다 빌드는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자 일단 이 서비터에 지금 두개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세라핀 빌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빌드는 또 가드맨 가드맨 택프인 GG 빌드가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배럭을 멀리 지을 때는 GG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덴프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요 아 여기 뚜껑 열린 걸로 봐서는 요기 먹으러 가겠다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엉덩이 모양으로 여기 땅이 약간 좀 엉덩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요 포인트를 먹으러 가고 있네요 지금 약간 좀 뭔가 형상화 시킨 것 같은데 이 맵이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일단 뭐 임페리얼 제너럴 나오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커미사 나오고 있고요 임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1티어에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 이건 뭐 제가 모르니까 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뚜껑 닫았고요 일단은 가드맨으로 되게 가운데부터 먹어주는 판단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미셔너리가 저기를 빨리 못 갔기 때문에 이 맵은 어쨌든 요 길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길목이 웬 중요하냐면 삼거리인데 요거를 하나 더 먹으면은 자원을 엄청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 뭐 세라핌 나왔는데 임자한테 총알 맞으니까 굉장히 아프죠 자 이거 자 이거 설마 내리나 못내려는 아니 이거 없는데 어 점프 완전 잘못하는데 지금 어 그러면서 그냥 찌르기 들어갑니다 자 서비터 찾으러 왔죠 어 근데 서비터 저 위에 있는데 아니 발전기를 어 이런 매서운 판단을 아 그러면서 또 커미사를 이용해서 자 서비터를 노려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엉뚱한 거 노려주고 있고요 지금 자 미셔너리는 여기 와서 그냥 같이 싸워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텍프만 노려주면 되겠죠 여기는 그쵸 텍프만 노려주고 미셔너리는 예 체력이 좀 높으니까 예 요렇게 싸워주고 자 텍프는 금방 죽게 생겼고요 자 발전기 깨부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세라핌 분대충원은 아직 한참 시킬 수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별로 못 시킬 줄 알았는데 많이 시킬 수 있네요 전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자 일단 커미사가 단독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거 노려주는 게 미셔너리 자 여기는 아예 그냥 가드맨밖에 없는데 아 이거를 여기 와서 분쇄를 쓰나요? 저 체력이 950이라서 좀 간당간당한데 아 그냥 취소했네요 자 어쨌든 뭐 여기다 뭐 터렛도 받고 뭐 별거 다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텍프가 자 뭐 짓긴 짓나요 터렛? 지으려고 하는데 그쵸 지금 또 1.4 잘 들어갔고 자 세라핌 숫자 많아지면은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가드맨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드맨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자 지금 1패 지형에서 지금 1패 지형에서 자 서로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서 쌓여야 되는데 지금 자 그래도 가드맨이 좀 잘 싸우고 있어요 여기도 커미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예 이렇게 계속 인재로 막 총 못쓰게 하고 와 이거 완전 진흙탄 싸움인데 저 텍 아 가드맨이 한 분대 더 나오고 가드맨 네 분대째? 오 가드맨 네 분대째 나와가지고 이러면 할만하죠 가드맨 네 분대면은 뭐 할만하고 근데 약간 좀 너무 1티어에 올인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가드맨 점점 많아져요 여기 거의 뭐 오크 수준으로 지금 막 몰려왔는데 아 세라핀만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있고 물론 뭐 가드맨도 많이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는 덴프씨가 여기 가운데와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이 포인트도 다 가져가게 생겼기 때문에 오오 근데 이거 지금 충원 충원 안되면 죽죠 예 충원 안되면 죽고 2티어 찍을 돈은 되는데 자 가드맨 지금 관리 좀 잘해줘야되고요 그렇죠 2티어 찍었고 자 결국엔 미셔너리는 잡혔고 여기 있는 가드맨은 또 충원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아 이 가드맨도 또 아 이 가드맨도 또 쓰읍 어이 비싼돈 주고 지금 가드맨 두군데 뽑았는데 지금 금방 썰렸습니다 아아 그러면서 또 테크프리스트 노려주고 있는 폰트럴 좋구요 자 일단 뭐 짓진 못했습니다만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원은 56대 68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시오베가 전기가 없어요 예 그렇죠 발전기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 없으면 지금 세라핌을 이제 더이상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자 지금 터렉까지 파괴하면서 빨리 차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터렉 파괴시키고 바로 안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자 발전기 올려야되요 예 임가도 이제 발전기 올려야되고 근데 지금 자원이 너무 부족하네요 시오베 쪽이 뭐 어쨌든 세라핌 풀 충원시키면은 강력하기 때문에 자 2티어 좀 있으면 완성되거든요 이 전에 자 일단 뭐 스트립 소울까지 쓰고 자 이제 이제는 총살 사용 가능하죠 라이트닝 아쿠아 총살 이용해가지고 왜냐면 아직도 이 2티어로 못갔거든요 지금 스플래시는 2티어로 못갔기 때문에 자 가드매 한 번데 더 나왔고요 깃발 하나씩 먹어주겠다로 판단이 되어 보이네요 그러면서 어 이 서비트는 예 여기 오면 안되고 가드맨이 그냥 가만히 있네요 그러면서 어 여기를 또 깃발을 먹어주고 있는데 예 총살 약간 늦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똥줄 타는 쪽은 그쵸 스플래시죠 아 나 이 티어 안가 다 잡아먹자 3세라 가자 자 자 근데 어쨌든 3세라핌은 힘이 더 안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라핌에는 이 베트랑 슈퍼리에어가 달리면은 데미지가 130%가 되기 때문에 1.3배가 되죠 그래서 이 티어를 가는게 무조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세라핌 가주네요 자 여기는 가드맨 두 분데 아 여기 지금 보시면 되게 암울해요 지금 시오배 그에 비해서 인간은 지금 뭐 거의 랠리 빼고는 거의 다 먹었죠 지금 안전하게 또 이렇게 구덩이 안에 예 여기 헤비 커버이기 때문에 구덩이 안에 있으면은 좋죠 예 가드맨 두는 구덩이 안에 있으면 좋기 때문에 지금 자 어쨌든 세라핌 숫자는 상당합니다 아 그러나 지금 예 또 프리스트까지 나왔고 자 이거 다 모여야되요 다 모여야되요 지금 자 한번 그쵸 총살 들어가면서 딜이 아주 비범하게 바뀌고 아 그냥 세라핌 빠지네요 그러면서 캐노니스까지 임페레노 피스톨 자 진흙탕 싸움을 끝내러 왔다 이건가요? 근데 지금 인가가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아 언제 지통을 또 올렸대 아 여기 올렸네요 예 지금 배틀하모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플라즈마 건까지 달아주면 이거 완벽하게 카운터입니다 지금 세라핌 다 죽어요 이제 세라핌 다 죽어요 이제 자 일단 뭐 한바탕 꽝 부딪칠 예정인데 자 세틀라이트 타겟팅 레졸루션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사거리 증가하는 업그레이드인데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무기 특수화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또 플라즈마 건이 또 그냥 그냥 플라즈마 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여기 또 가드맨이 지하철 또 이용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커미삭 바꿔 끼었고요 들어가네요 짠 일단 싸웁니다 싸우는데 아 근데 여기 완전 지금 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플라즈마 건 달린거 보자마자 지금 근접 붙인건데 쥐지쳤네요 러시아워 쥐지 예 쥐지치면서 스플래시가 결론적으로는 지는 모습이네요 아마 나간거 같은데 약간 버그성으로 인해서 약간 좀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덴프씨가 이 맵을 잘 이용한거죠 여기 가운데 먹고 결론적으로는 이 위에쪽까지 먹었기 때문에 파란색 타이머가 띄어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의 저항은 불가능하죠 예 무기 특수화까지 업그레이드 완료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플라즈마 건더 질이 엄청나게 강력해지기 때문에 빠른 쥐지판단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녹화 종료하겠고요